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엔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아서 점심 먹고 잠깐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날씨 중에 햇살이 좋은 날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저는 좀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맑은 날이 좋습니다. 저처럼 맑은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날씨가 뭐예요? 묻는다면 많이들 맑은 날씨가 좋아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되게 잠이 잘 올 것 같은 책인데요.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소부하라는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소부하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주고 거기에 짧은 코멘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코멘트라고 하기엔 좀 길고 해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은 어떤 교훈이 적혀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짧은 멘트가 나오는 그런 책이죠. 이 책 제목이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소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적혀있는 멘트는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상담 전문가들이 적어주셨습니다. 이소부하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애매모호하달까? 이소부하로 만들어진 만화나 어렸을 때 읽은 동화 같은 건 되게 재밌었는데 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이소부하는 좀 함축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해설이 이 함축적인 이야기를 좀 명쾌하게 해설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교훈 그런 것들까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짧아서 대충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도 뒤에 나오는 멘트를 읽으면 아 이 얘기였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어느 정도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삶을 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처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도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이 더 낫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소부아를 그저 우리가 어린 시절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고전 문학 정도로만 여긴다면 유소부아가 가진 가치의 반의 반도 맛보지 못한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30년 가까이 인간의 마음과 지유를 연구한 상담학자로서 이 책을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거울로 삼기로 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상상을 펼치는데 이만한 책은 없으리란 확신이 몰려왔다. 그렇게 이 책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소부아는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돌보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인문교양서 및 심리교양서로 재탄생했다. 어떨 것 같나요? 이야기니까 듣다 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아를 읽으면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암사자 옛날에 모든 짐승 가운데서 누가 가장 새끼를 많이 낳는지를 두고 동물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암사자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짐승들이 암사자에게 물었다. 어르신 교수는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나 낳았습니까? 그러자 암사자가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다. 한 마리만 낳았지. 하지만 그 한 마리가 바로 사자거든. 사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새끼를 낳느냐보다 그 새끼가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대답한다. 사자의 태도가 참 현명하다.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이다. 한 방송에서 나는 배포의 수치가 몇 명쯤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즉시 단 한 명만 있어도 조카하다고 답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양적인 크기가 최고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회수가 많을수록 스타 반열에 오르고 팔로워가 많을수록 이 길을 얻는다. 각종 매체에서 얻는 정보의 양도 막대하다. 이제 더는 카페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구촌 모든 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기에 관계의 양도 가히 폭발적이다. 그러나 양의 홍수 속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질의 문제이다. 초연결 사회일수록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 다양한 맛으로 가득한 뷔페보다 하나의 음식이라도 잘하는 일품 맛집이 더욱 진한 만족감을 준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허수에 현혹되지 말자. 얼마나 많은 SNS 친구가 있느냐보다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 더 소중하다. 자루 두 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 앞쪽과 뒤쪽에 한 개씩 자루 두 개를 목에 걸고 태어난다고 한다. 두 자루에는 결점이 가득 들어있다. 앞쪽 자루에는 이웃 사람의 결점이 뒤쪽 자루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결점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은 좀처럼 보지 못하지만 이웃의 결점은 놓치는 법이 없다. 우리 눈은 밖을 향하고 있어서 항상 상대를 본다.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속성은 더 강해진다. 상대가 분명히 잘못해서 이런 불행이 생겼으니 그저 난 억울할 뿐이다. 팀장은 팀원의 출근 시간이 늦으면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팀원이 오늘따라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말하면 더 화가 난다. 그 시간에 시내가 막힐 줄 몰랐어? 라고 몰아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 다음날 팀원을 비난했던 팀장이 꽉 막히는 도로에 발이 묶여 늦었다고 상상해보자. 팀장은 어제 자기가 팀원을 비난했던 일을 반성할까? 천만에 그 사람은 다시 외부로 눈을 돌린다. 누가 이렇게 도로를 형편없이 설계했어? 저 차는 왜 이렇게 끼어들어? 이러니까 듣지. 심리상담이란 건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일이다. 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이 모두 부모 탓이라고 여기고 평생 화만 내며 살았다. 상담을 통해 그가 싫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지 못해 성실감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를 바꿀 수 없어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결국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다. 늑대와 새끼양 늑대 한 마리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상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늑대는 조금 떨어진 하류 쪽에서 길을 잃은 새끼양 한 마리가 어슬렀버리고 있는 걸 보고 그 새끼양을 잡아먹기로 결심했다. 그러곤 그럴듯한 구실을 궁리해서 새끼양을 향해 달려가며 말했다. 이 나쁜 놈 같으니 라고 어째서 감히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을 흐려놓고 있는 거냐. 그러자 새끼양이 늑대에게 다소 것이 말했다. 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물을 흐려놓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물은 제쪽에서 아저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쪽에서 제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자 늑대가 새끼양에게 말했다. 좋아.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바로 1년 전에 넌 내가 없는 데서 뭐하고 내욕을 했지? 새끼양이 늑대에게 대답했다. 어? 어? 1년 전이면 전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안 하는 걸요. 그러자 늑대가 다시 새끼양에게 대꾸했다. 그래? 뭐 네가 아니라면 네 어미가 그랬을 거다. 어쨌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야. 변명을 누러놓아 내 저녁거리를 뺏으려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고 나서 늑대는 곧바로 힘없고 불쌍한 새끼양에게 덤벼들어 양을 죽이고 말았다. 세상에는 타인을 이용하고 척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따돌림 갑질 연장에서 보는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너는 너는 어쨌든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나는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이들의 모든 말은 사실상 합리화의 방어 기재다. 때로는 때로는 아무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쌍한 새끼양은 대화할 시간에 다른 양물이로 얼른 도망을 갔어야 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늑대에게 이미 합리적인 이성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악한 의도를 가진 일을 만난다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이미 실질적 해를 입히려고 다가왔다면 여럿이 함께 모여 대응하는 게 좋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는 거짓 변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다. 그 그런 늑대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다른 양들과 함께 해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농부와 뱀 어느 겨울날 농부한 사람이 집에 돌아오다가 뱀 뱀 한 마리가 추위에 몸이 얼어 울타리 밑에서 죽어가는 걸 발견했다. 농부는 치근한 마음에 뱀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날로 근처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뱀은 오두막 집에 따뜻한 온기로 기운을 회복하자마자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르는 비명을 들은 농부는 달려와 도끼를 집어들고 자신이 동정심으로 살려준 뱀이 그 뱀이 죽을 때까지 도끼로 내려쳤다. 세상에는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도움을 받고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 심지어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상대를 배신하고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고마워 한다면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고마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시작부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시 높은 도덕성을 가진 행동이란 원래부터 보상이 목적이 아니다. 그저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동기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호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 할수록 그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고도 자신의 권리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고 느끼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삶 깊은 곳까지 침범해 왔다면 최대한 빨리 내쫓는 것이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그 사람은 이미 인간이길 거부한 뱀같은 존재이니까. 나그네 나그네 와 곰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곰 한 마리를 만났다. 몹시 겁을 지워먹은 한 사람이 자기 동료가 있는 것도 잊고 재빠르게 남으로 올라가 몸을 감췄다. 다른 한 사람은 혼자서는 곰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땅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을 했다. 곰은 시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나이가 가만히 누워 있으려니까 곰이 가까이 다가와 코와 귓가 심장에다 입을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곰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곰은 그 사람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가버렸다. 곰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자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내려와 곰이 뭐라고 속삭이더냐 물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뭐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아니었어. 친구를 조심히 사귀라고 하더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를 버리는 건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고 말일세. 요즘은 연락처만 저장해도 SNS 상에서 자동으로 친구가 되어버린다. 친구의 홍수의 시대. 그 중에 누가 과연 나의 좋은 친구일까? 어려움은 누구도 겪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역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가 있다.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가 정말 좋은 친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좋은 시기에는 친구가 가득하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내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친구는 매우 드물다. 나는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자주 강조한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문의 접두어 어원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역력하다. 동감은 친구가 공경에 빠지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은 다르다. 공경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는 과정이다. 나무 위로 도망친 친구는 곰을 만난 친구의 공경을 충분히 동감할 수는 있었겠지만 위치는 매우 대조적이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가슴 얼마나 아래까지 내려와 만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 진짜 좋은 친구는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공감하는 친구다. 배와 다른 신체 기관들 아주 옛날에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지금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각기 고집이 무척 세서 다툼이 잦았다. 어느 날 다른 신체 기관들은 배를 두고 게으르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비난했다. 자신들은 배가 필요한 걸 채워주느라고 너무나 바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기관들이 앞으로는 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쏘는 어떤 음식도 심지어 빵 조각 하나 들어올리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잎은 이제 더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다리는 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신체 기관들이 배를 굶겨 자기들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자마자 그들은 곧 하나씩 힘이 빠지고 지쳐서 몸 전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체 기관들은 비록 배가 부담스럽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배가 자기들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체 기관들은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는 모든 개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이다. 곡식을 수확해 밥상에 음식이 올라오는 건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자연 세계와 온 우주의 작품이다. 누구도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인간 사이의 화합과 존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상담 전문가들은 가족도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아이의 문제는 결코 아이가 소유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이를 상담실로 데려온 경우 그 아이의 문제를 찾기 위해 심리 검사부터 무턱대고 하지 않는다. 아이의 문제는 가족 시스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부모부터 만난다. 아빠와 엄마의 관계부터 살피고 두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 아이와의 관계소통 방식을 두루 살핀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갈등하면 아이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존이 시스템 전체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화해한 후 아이의 불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가족 시스템의 당연한 이치이다. 병든 숫사슴 나이가 들어 뼈마디가 빳빳하게 굳는 병에 걸린 숫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편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숲 주변의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목초지 위에 누워서 지내기로 했다. 그 숫사슴은 이웃들에게 늘 친절했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그를 찾아와 병문안을 했다. 그런데 찾아온 짐승들이 조금씩 풀을 뜯어먹자 결국 풀이 한 포기도 남지 않았다. 숫사슴은 병은 나았지만 정작 먹을 게 없었다. 숫사슴은 늙어서 병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먹이를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먹을 게 없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자기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 숫사슴은 병문안 온 짐승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기를 찾아온 짐승들은 무자비하게 모든 풀을 먹어버렸고 결국 숫사슴은 병이 아닌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말았다. 누군가를 돌보는 힘은 나 자신이 가진 삶의 에너지를 토대로 한다. 나를 돌보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는가. 종종 많은 친구들을 챙기느라 피곤하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수위 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권태족이 되었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이제 포기하겠다고 허탈이 한다. 이런 이들의 처지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아직도 더 많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해 불안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부터 돌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친구에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일을 꽤나 어려워 한다. 자신의 욕구를 꽁꽁 숨기고 친구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일은 참 어리석 다. 일단 깊은 연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돌봄을 제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힘이 생긴다. 바람과 해 바람과 해 해 사이에서 둘 중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시합을 벌여 승자를 가리기로 했다. 둘은 어느 쪽이든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하는 쪽이 힘이 더 세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바람이 온 힘을 다해 알래스카 폭풍처럼 자디차고 무서운 강풍을 마구 불어댔다. 그러나 바람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더 단단한 외투를 몸에 휘감고 손으로 세게 외투를 감쌌다. 다음으로는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해는 그 화사한 햇살로 구름과 추위를 몰아냈다. 그러자 나그네는 갑자기 몸이 더워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해가 점점 햇볕을 강하게 비추자 나그네는 더위를 견딜 수 없어 외투를 땅에 벗어던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해가 이 시합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가장 효과적인 설득이란 무엇일까? 날카로운 논쟁과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더욱 닫게 만든다. 상대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외투를 휘감은 채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하려면 먼저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따뜻한 환대와 수용은 지금 설득하려는 자가 자신의 적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친밀한 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운시 설득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으니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 공간이란 바로 따뜻한 공감의 토대에서 일어난다. 가끔 묵비권을 행사하던 피해자도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프로파일러에게는 범행을 틀어놓는데 이 역시 같은 이치다. 프로파일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오죽하면 이라고 한다. 피해자를 무섭게 다그치는 일보다 오죽하면 그런 일을 벌였겠냐고 이해해주면 굳게 다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아버지와 두 딸 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첫째 딸은 정원사와 결혼했고 둘째 딸은 옹기장이와 결혼했다. 얼마 뒤 아버지는 정원사와 결혼한 딸을 방문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별 문제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주 행복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한 가지만 있다면 꽃과 나무에 물이 필요하니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런 뒤에 아버지는 이번에 옹기장이와 결혼한 딸의 집에 방문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질그릇이 잘 구워지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아 이거 참 딱한 일을 오고 너는 날씨가 화창해지길 바라고 네 언니는 비가 내리길 바라니 이를 이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일찍이 공자는 명심보감에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의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두 딸의 바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아버지의 딜레마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 책 티핑포인트에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하게 되는 주위 사람들의 숫자는 평균 12명 정도라고 한다. 결국 수수의 사람만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심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공감집단을 이룬다는 말이다. 우아의 아버지가 두 딸과 공감집단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굳이 날씨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비 오는 날에는 온기를 굽지 못하는 둘째 딸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 된다. 맑은 날에는 비를 기다리는 큰 딸의 걱정을 함께 공유해 주면 된다.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공감집단 안에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걱정과 염려를 함께 나누는 감정공유의 경험이 그게 중요하다. 농부와 황새 한 농부가 각 뿌려놓은 옥수수를 먹으러 온 두루미들을 잡으려고 밭에 그물을 쳤다. 얼마 후 농부가 그물을 살피러 가자 두루미들과 함께 황새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있는 게 보였다. 황새가 울면서 농부에게 애원했다.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저는 두루미가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 밭에 있는 옥수수 같은 건 정말 한 털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 죄 없는 불쌍한 황새예요.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가 두텁고 온순한 새죠. 저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도 존경합니다. 또한 저는 그러나 그러나 농부는 황새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네 말이 모두 다 사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넌 내 농작물을 망치던 놈들과 함께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그 녀석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으니 그 놈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거야. 사람은 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 환경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반대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행동을 모의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위에 누가 함께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다. 가끔 은둔형 삶을 살면서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과거를 역추적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엄청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경우가 참 많다. 더는 주변 사람에게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다는 최후의 방어 기지를 구축 중인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해주는 사람 한 명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 자신만의 감옥에서 셋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오늘은 상남학자와 함께 읽는 이소부화 읽어봤는데요 장이 총 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장은 4장입니다 나답게 행복하게 관계 맺기 위하여 라는 장인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관계를 좀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고찰이 담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몇 번 읽어봤던 기억에 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익숙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됐던 부분도 있고 이건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새끼를 누가 가장 많이 낳는지를 대결하다가 암사자한테 가서 당신은 몇 마리나 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났습니다 암사자가 난 한 마리만 났는데 근데 그 새끼가 사자야 라고 한다죠 동물의 왕 사자의 새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새끼를 낳는 것보다 많이 갖는 것보다 정말 제일 좋은 하나의 어떤 뭔가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양보다는 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이었죠 그리고 자루 두 개라는 이야기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루 두 개를 목에 걸고 태어나는데 앞에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결점이 들어있고요 이 뒤에 목 뒤에는 나의 결점이 담긴 자루가 들어있대요 우리는 앞을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되게 잘 보이는데 나의 결점은 잘 못 본다는 거죠 상담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나의 결점을 보고 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한다고 하죠 그걸 자르게 되면 나마 좀 괜찮게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늑대와 새끼향 이것도 웃겼는데 늑대는 새끼향을 절아 먹으려고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이대면서 네가 내가 먹는 물 앞에서 더럽게 하고 있었어 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은 사실 늑대에서 양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그건 상관없고 네가 내 욕하고 다녔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하고 다녔다는 그 시점에 양은 태어나기 전이었다고 말하죠 어 또 뭐 그건 상관없고 너의 부모가 내 욕을 하고 다녔을 거야 이러면서 잡아먹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뭔가 불순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가온 사람은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좀 어울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었어 책이었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있죠 사기꾼도 그렇죠 뭔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참 그거를 요새는 좀 교묘해져가지고 잘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렵다고들 해요 피하기가 그런 쪽엔 최대한 엮이지 않게 처세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와 뱀 이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뱀을 살려놨더니 이놈이 아내와 이제 자아직들한테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은 농부가 그걸 보고 분노에 못 이겨 이렇게 뱀을 구직갱으로 쳐가지고 그런 내용이었죠 정말 세상에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고 그걸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척 보고 아 이 사람은 되게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닌데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참 슬프긴 한데 또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되게 뭔가 내가 일을 주면 나한테 어떻게든 일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닌데 하는 것쯤은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는 좀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죠 아 이 사람은 내가 뭘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구나 좀 교묘하게 이렇게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생각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정상적으로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지고 그러면 좀 마음처럼 관계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다 싶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이 사람이 진짜 이건 정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든 아프지만 공개를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두 나그네가 있었는데 곰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한 남자는 막 도망가요 친구를 버려두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요 친구는 어떻게 나무에 못 올라갔는데 그냥 아 죽은 사람은 안 건드린댔어 하면서 죽은 척을 하죠 곰이 어슬렁거리다가 귀에 무슨 얘기를 하고 가요 내려와서 물어봤는데 뭔 얘기를 했어 라고 했는데 자네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더군 사람을 버리는 그런 친구를 버리는 그런 놈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더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참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감사하죠 힘든 상황에 내가 도와달라기도 좀 어려운 그런 순간에 조심스럽게 와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오래도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밑에 있을 때 함께 내려와 주는 그런 친구겠죠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상담학자와 함께 있는 이수옥 우아였는데요 되게 재밌고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 뭔가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얘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괜찮았다고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자요 안녕